안녕하세요 아재목수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카메라를 캐논에서 삼성으로 기종변경을 해서 화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삼성카메라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더 좋으네요. 사업을 지속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은 나무가구 제작시 철무를 고정하지 않고 나무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나무볼트와 너트를 제작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12mm 전산볼트와 너트 그리고 자투리 호두나무와 서양대편날로 아이디어를 내서 제작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나무 볼트너트 제작기구의 캐드 도면입니다. 먼저 12mm 전산볼트에 세로로 홈을 약 4개정도 만들고 100mm 정도의 크기로 잘라줍니다. 지금 제가 제작한 것보다 홈의 공간을 조금 더 넓히면 나무너트 제작이 쉬워집니다. 볼트의 끝부분을 마름모꼴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나무 볼트 제작용 너트 작업입니다. 직속의 날을 쇠톱날로 교체합니다. 호두나무 자투리를 도면에 따라 제작합니다. 하세요. 내 맘에 따라 제작하여 하세요.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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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를 제작할 나무를 13mm 크기로 재단합니다 대패를 이용해서 봉을 팔각으로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12mm 나무 볼트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볼트 머리와 너트 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나무 볼트와 너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참 쉽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제목스 로고도 이쁘게 새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오일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일 작업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나무 볼트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무 볼트와 너트 제작을 위한 볼트 제작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무 볼트와 너트 제작을 위한 볼트 제작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